자 애추 뭐가 뚫 것인가 이 터널 다이스? 나쁘지 않아 아니 좋은 거 아니야? 하는 거 봐 아 저 방구도 진짜 없다니까? 아 이제 가운데로 갔다는 예세로 그니까 도우면 날아야지. 얼타면 두 대 쳐맞아. 아 여운이야. 나왔다. 나 먹게 해야 되지? 그걸 모르셔. 이거 저 새끼가 잘 쓰면 잘 죽여지는데. 보러세! 어? 수 쳤어. 보러 바카애로. 죽이는 타이어. 죽이는 타이어. 죽이는 타이어. 라스틱. 아 저거 너무 가까우면 안 피해 진다 promised. 벌써 2mate? 으으읍... 벌써 1윗 저 뭐임? 아이스크림?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굳은 달 굳은 달 가시 밟아도 데미지 않이구나 뭐다 5상 첫 짐 바람가닥에 굳은 살 났다 아 저기 굳은 살이냐 혹시 발돌면 없어서 아이스크림 문분 잘랑 떼놓은 거 같은데 어이가 없나 앙? 네 로우 아이큐 로우 아이큐 그립 앙 로우 아웅 로우 아이큐 플레이 로우아이큐플레이 누읍 얘 리디오더 누읍 리디오더 빌발방 어디냐 누읍 왜 계속 맞지 로우아이큐플레이 왜 계속 맞지? 굳은살이라면서 저거 왜 맞냐? 아 저 옆으로 데린거구나 도대체 도대체 현실의 거적으로 맹멸을 죽이면 안 되나? 현실적으로 발바닥에 둥댓이 났다고 어쩌면 안 맞는 게 맞지? 아 지발 방 썼지 마독괴 아 둥댓이가 이렇게 많이 와 둥댓이가 갑자기 중결 중결완장들 맞놔 중결완장이 아니 중결완장이 왜 지금? 그 지발 니 형 어떻게 하는데 뭐야 인마 나 돈 주는데 그 한번 걔가 실수로 얼굴 깔가지고 그 선글란냐 정사동이 새끼가 중결완장을 하겠냐 그 뭐야 걸리죠 걸리죠 어 뭐야 나 한 명 안 죽을게 잠깐만 어 핸사이 아무튼 사라집니다 어 야야야 저거 먹으면 안된다 걸린다 아 아 3년을 하고 싶어 갑자기 기침을 하고싶은 야구 아 좋았다 어떻게 변종이냐고 이 지발봐 아 아 괜히 켠 나오네 그래 2배 아니 2점 6배 6배 빨고 빨간 공기 아 아 이거네 난 빨 보라던지 예 오 에헴 괜찮을 듯 근데 원래 보지 세영이가 원래 보지는 빨간색이네 응 뭐냐 이거 생각해보면 보지는 빨간색이네 땡큐 땡큐 아 근데 빨간.. 빨간색이라기보다는 선홍빛이지 지금 아이자포스사품인데 보지 색깔에 대한 토론 나눠주면 내가 어떻게 편집을 할까 ㅋㅋㅋㅋ ㅋㅋㅋㅋ 앞에 자랐어 ㅋㅋㅋㅋ 나 웃긴게 나 모든 사람들 한자도 안 맞고 있네 가시만 두대만 그니까 빡대가리 노 아이큐 플레이 아 몬스터나 미리 몬스터나 제가 처음 봤다 이건데 아 맞네 오오오오옷 쟤 손절이네 저거 이거 그거 아닌데 잠깐만 어차피 쇠를 한 칸데 안하는 으아 아무 의미고 뭘나 먹지 아무 의미가 없으면 먹으니까 귀엽다. 뭐하지? 개새끼. 가만있으면 안오더라. 맞다. 가두기 너무 많아가지고 패치됐어. 저거 어떻게 찾느냐 자꾸 비방을? 저나 신기하네. 솔직히 있다. 짬 좀만 챙겨서 레알이. 크로와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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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로와상 대신에 두부회상. 두부회상. 철새끼. 일부러 맞았어. 오히려 좋지. 책세트 얻을 수 있겠. 오. 오 미쳤다. 굳은살. 굳은살. 어차피 성경이 있긴 했네. 악마 책 두개 지웠고. 아 그래도. 베리나 책. 베리나 이 지랄. 베서니 책 먼저 죽어가지고. 위세판 하나 더 만들었어야 했는데. 아 맞네. 까먹었다. 게임이 좀 잘 풀리는데. 뭐야 왜 날아다니고 갑자기. 여기 쓰실까? 책. 책. 책 몇가지. 어디 쓰지. 밑에 상점이 있어가지고. 상점보단 여기지. 책백 하나 더. 왜 다 사라짐? 30%로 사라짐. 30% 연속 3번 성공한거지. 확률 얼마냐? 확률 얼마냐? 3%? 거의 3%? 3%? 3%끼리 상점. 다행이다. 팔까? 아. 이게 뜨네. 거의 다 5원 환불받았다. 심지어. 하트도 씨발 소울아트야 씨발. 그니까. 실력. 이 사람 맨날 게임이 잘 풀림. 맨날은 아니거든. 맨날 아니다. 오직 이거. 맨날 보는 것마다 잘 풀리는 겁니다. 방송을 키면 잘 풀리는 변. 큰 아니다. 바로 변종 쳤다는 거지. 아이애무 소울 헝그리. 아이쉬드 잇트 썸킹. 짐. 아이쉬발. 폭탄 싸게놔. 전크랩. 맨날 폭탄 싸게놔. 응애나 폭탄 싸게놔. 미틸 전크랩. 레아이씨. 전크랩. 아 변종 개맹대네. 진짜. 어. 에에에에에. 어. 그때뽕. 아. 아. 그 택 보여줘. 개많이 떨리네 진짜 그때 보여줘 아 그렇긴 하네 죽으면 아프지 아 변종 내 방만하죠 와 섹스 시간이 느리게 간다 좀 더 느리게 좀 더 느리게 다 느려지는데 나는 다 느려야겠다 그건 많이 느려진다 20%였나 와센즈 와센즈 니가 느려라 아 맞다 이거 다 실수했다 안 열리겠지 어 저건 천사만 상관없이 와 정말 상타치인데 바로 데뷔 두개 안 열리겠지 근데 전쟁이 마음에 너무 눈이 보여 계속 보니까 졸음패는 눈에 보인 어느 정도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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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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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먹지마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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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 여섯 더 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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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사랑 연사랑 샷 스피드 다운나 그리고 달방 왼쪽 달방 오른쪽 달방 오른쪽 위방 와 이건 더 나한테 이만큼 쓰러지네 아니 뭐 나한테 볼 땐 맨날 틀리던데 맞네 오레와 텐사이다 멀쎄 먹으라 뭐냐 이거 텐사이가 뭐 있어 눈물 빼고 먹어야지 그냥 나갔다가 들어오면 안 돼 그렇지 열산기를 위해서 그냥 나갔다가 들어오면 안 돼 조용히해라 언수가 자기보고 천재래 도다 언수는 고아당 저 아빠 열쇠 아니에요? 나갔다오면 다 취해있는 것 같은데? 다 취해있을 것 같은데? 와 사사시네 오쭈 뭐야 왜 벌써 죽어 아 왜 나와면 방송 안 봐야 돼 오쭈 오쭈 약하고 실력이 안 좋아 나도 쿠브는 별다른 만족 없는데 난 서울에서 맨날 맨날 쿠브로 인정하는데 우리는 아니 근데 쿠브가 이게 난 왜 그런지 모르겠는게 이거 네이버에서 접종 정보 자세히 상세 보기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은데 왜 쿠브를 보여주는지 모르겠어 몰라 뭐 정부 국민 쿠브 앱이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일단 창원에서는 내가 창원에서 할맥을 딴 데로 세 군데로 가봤는데 쿠브 요구하는게 이번엔 처음이었거든 세훈이 근데 내가 데이터가 1기가가 안 남아가지고 세훈이 다운 어? 이 때문에 언수에 사막 X됐다 그래 씨발렴 내가 그 말을 내고 했는데 이래요? 야 더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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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해둔다 아무튼 그래갖고 아니 씨발 그 1기가가 안 나와서 다운이 개 느린거야 효과가 안 한다고 효과가 안 한다고 그 사장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 사이트에다가 다 쓰고 나갔어 그 꼴같아 QR 그런 거 다 소수랑 연도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었어? QR 고각이 아 네이버는 그럴걸? 그러니까 카카오도 그러고 아니 진짜 너무 빡치든다 장소에 있는 한 얘기였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어? 근데 씨발 앞에서 대놓고 그냥 꾸역 인증 계속 서해주고 있는데 지친 거 같다고 뭐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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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보내는 게 양심을 빚어놨어 내가 그알바 사장님이 그렇게 새롭게 됐다 왜 그랬어? 왜 그랬냐 그거 따라오냐 그거 잘하면 잘릴 수도 있어 사장님이 진짜 정말 까다로운 그 딱 칼맥 들어가면 보여줘야 되는 게 QR 그 다음 백신 패스랑 신문증이다 어 템조 제발 근데 이제 QR 딱 찍고 이제 내가 평소처럼 이제 네이버 백신 접종 인증으로 딱 보여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툴으로 하라는 거야 아니 근데 QR 찍으면 다 나오는데 그거 뭐지? 그러니까 QR 찍고 뒤에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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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기가 있는 상태이라면 삐에에에에 삐에에에 이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됐어 내가 한다고 이거 아니 그거 뿐만 아니라 그거 그 그 그 그 3차 부스터샵 맞으라 하잖아 뭐 이게 알바가 실현하는 거 아니야 뭐 알바한 지 얼마 안 됐구나 뭐 딱히 뭐 지도 귀찮아지기 싫으니까 그랬던 건데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지가 딱 떨어지게 난 거지 요거 X됐다 지발이야 안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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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폐증이라고 존나긴 한 거야 니에니 나도 알아 저거 뭐임? 일단 오래로 다 쓰는 거 있겠지 볼케이너로 시작하는 뭔가 있어 와 아크마바 와 3타치 오 오시던네 왜 진짜 하트를 갖다 탔지? 유모도 울트라 마이크로 스포스틱 실리콘 볼케이너 포니올릭스라는 이스키 왜 지랄하지 유아 그 물려야 있을 정화 데미지 1 시발 내미지 철학 아 맞다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영화 골라 했거든 팀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였나 뭐였지? 아 뭐? 상당히 재밌다나? 괜찮은데 야 쥐지기 많이 나가네 아 데미지기 할까? 아 오빠 아닌데 꼽잖아 어 그게 그거네 아 이 새끼야 체력을 죽지 말고 하..뭐냐 이거 개 오염복 왔다갔다 하면서 지랄 저 새끼 왜 지지냐 그냥 돌을 옆으로 치워놓고 하면 오케이 하... 뭐 참지 오 역스타 거의 다이스까지 바로 가자 아 이거 템주야? 오우 오우, 도리도 온다 아, 이거 솔직히 굴렁이 날아 뺑뺑이 도는 거 뭐해? 굴렁이 날아 오 근데 아이템 안 움직이지 않았냐? 그럼 뭐하러 가야 돼 아 뺑뺑뺑뺑뺑뺑뺑 몇 개 사라진다면 마인드 볼리인 거 같아 한가없다 사라졌어 뺑뺑뺑 아 오 뭐야 이거 shed Peter 오키 ahu real 이놈 스 perd 배 무슨 파라 복 이 ayr 만들 아 앙 아니 활몬 팔로드 얘기viv darum 와 저게 밀었어 방금 봤냐 똥템 배열 졸라 많네 stru시끄 qualité 또 모르지 맞아 한 대 마주고요 바로 심장 가면 보스 박살 바로 스트렝스 카드 쓰러 가자 바로올라. 데빌 스트렝스 같이 쏴야지 야 이거 데빌도 저기해 옮겨 데빌 중첩 되잖아 스트렝스 아아 아아 맞네 맞네 아아 까먹었어 아아 아아 아쉬운 어 맞다 왕관도 있지 어 데빌 30인건 됐지 뭐 안 그래? 아아 나 이거 보스 진짜 가면 나오네 나 이거 각오해야 된다 오케이 어 쩝밥이죠 이건? 정신이 돌리자 어어 누가 껌딱지 버린거 같노 제발 다음 스테이지 상전 그리드 뜨지마라 제발 아 나 공주 좋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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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스테이 다 꼬주거네 카드 2개랑 못돌아가지고 미치고 오 맞을 수 있냐 이거 일단 도수는 깼다 오 돌리자 돌리자 사라지면 위험하다고 돌리자 사라졌네요 망했다 아이 태깟 엠페러가 살리지 얼마 안됐어? 아 내가 그 와 76% 안열려야 돼 2개 2템 2템 76% 안열리고 2템이네 뭐 그냥 박실한거 같은데 아니 대체 저거 2템거죠 왜 왜 처음에 본지 모르겠어 리스크가 있는데 8템의 생각 2템 리스크 한다는 랭머러는 대가리 반성이겠지 아무튼 상식적으로 이야기 힘들다 죽었어 대박 이 새끼 왜 이렇게 올라가있네 오라아 아 나 진짜 백프로도 강심할 수 없지 안돼 너무 고마워 decimal 음 말한이걸 후라아 오오오오오 자 benchmark 방광호 허가 아 게임이 왜 불편 아니야 아 나 이거 아 펄펙칙 락바툰 때문에 치아 탔짐다 꿀라아 그 공부원이 울린 말라기걸 쟤가 저 옷으로 옷 져다고 왜 안 해야 되지? 아 그럼 진짜 변두를 해놨으면 좋나요 뭐야 이거? 사이파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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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파리인데 왜 이렇게 코? 꽉게? 사이파리 플럼 버전이다 아.. 귀엽네 더 나은 버전이네 후라아 후라아 어 사이플라이 서옵네 후라아 후라아 아니 누워서 말라이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? 쟤 이 새끼가 아.. 이제 여기서 잘 피해야 되는데 윤바이파리가 힘내요 아님알로우스.. 아맨.. 아 네.. 아님알로우스.. 아님알로우스.. 사이파리 이거 너 먹지 않았었어? 뭐 다쳐먹는 건데 먹었는데요 소리 에? 너 먹어서 이렇게 먹는 거래 하.. 갑자기 팔 탐는 거고 후라아 내일.. 내일 가실 수 있나? 아 오늘 가실.. 오늘? 안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와 왜 후라아 어떻게 지치면 내가 올라가있지 야 시발 왜 이렇게 잘 지우냐 시발 문 막았어 기다려 주울래 후라아 이게 놓고 먹는 거라고 이게 집같은 건 눈물로도 배워가지고 눈물로도 배워가지고 가기 쉬운데 그냥 가기 쉬운데 그냥 가기 쉬운데 그냥 가기 쉬운데 와라아 일하는데 근데 스위치를 가져와? 경신 머리부터가 빠져먹었다고